정치 참여 주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와 온라인 서명 운동 등에 있었고요.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법률이 시행이 되었대요. 이걸 보면은 리은, 온라인 서명 운동은 공간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맞죠. 그 다음에 리을, 법률의 시행은 투입이 아니라 산출이죠. 기역, 언론 보도와 달리 디귿 국회는 절책 결정기구에 해당하죠. 그렇죠. 결정기구예요. 니은, 온라인 서명 운동과 달리 리을, 법률은 정치, 외적 요소인 경제, 사회, 문화 영향을 받는다. 둘 다 니은, 리을 모두 이런 영향을 다 받겠죠. 그래서 옳은 설명만을 고르면 기역과 디귿이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 자막제공자